마트나 시중에 이제 나가보시면 이렇게 벌크로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사서 드시잖아요. 물론 좋습니다. 근데 처음에 먹을 때는 이렇게 뚜껑 딱 열어가지고 먹다 보면 맛있어요. 근데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며 나중에 막 쩐내도 나고요. 이거 다 못 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남은 것들을 이렇게 냉동실에 많이 보관하게 되시는데 이제 이렇게 보관하지 마시고요. 앉은 자리 다 드세요. 네 지금 딱 이렇게 보시면 은바 코팅이 되었기 때문에 산패나 산화에 정말 강합니다. 언제든 신선하게 드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딱 포장까지 챙겨드렸습니다. 네 자 그리고 이 케이스 자체도 정말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정말 인기 만점. 이렇게 딱 세워놓으시면 이 자체가 바구니가 되는 거예요.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. 정말 하나씩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핵섭 인증 시설에서 만들었습니다라는 이 로고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. 앞쪽으로 돌려서 아이들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바로 먹을 수가 있어요. 자 은바 포장에다가 조금 더 신선하게 산패가 되지 않도록 방습제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두도 맛있고 자 우리 마카다미에 들어가 있는 거 못 보셨죠? 마카다미에 들어가 있는데 아몬드는 소리를 들려야 돼요. 소리를 바삭하게 들려 드려야 돼요. 오우 이 소리. 아삭아삭 바삭 바삭. 그리고 크랜베리. 아 저거 빠지면 섭섭해요. 달콤하게 쫄깃쫄게. 블루베리. 오우. 이렇게 먹다 보니까 침이 싹 돌아요. 견과는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거는 과일류는 침이 싹 고이니까 물을 따를 필요 없는 거 같아요. 네 거기에다가 또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이렇게 딱 보시는 것처럼 요거트랑 곁들여서 드셔도 정말 너무 맛있거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또 아삭아삭 바삭한 맛 다 있으니까 이렇게 드셔보셔도 저희는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. 네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요거트 드실 때 그냥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좀 든든하게 챙겨 드실 수가 있고요. 자 오늘 지금 구성에 대해서 문의를 참 많이 하시는데 한가위 특별 패키지 지금부터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한 박스가 2만 9,900원이에요. 2만 6,900원. 2만 9,900원. 2만 9,900원. 자 오늘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한 박스 더 챙겨드릴 거예요. 네 한 박스 더 챙겨드리고 거기에다가 10봉까지 더 챙겨드리는데 크랜베리까지 갑니다. 이거야말로 진짜 한가위 대박 구성이라고 저희가 자신있게 말하는 거 진짜 이런 구성 가져가셔서 가족 나눠 먹고 친척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 따뜻한 한가위가 될까요? 네 크랜베리는요 저희가 조금 더 들으려고 노력한 구성이 있기 때문에 한가위 특별 패키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지 장담 못 드리니까 자 오늘 한가위를 부탁해 아주 특급 혜택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. 스마트폰 앱으로 함께 하시면 할인도 받으시고 적립금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 오늘은 주저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앱으로 지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의 주저하지 마시고 자 오늘의 주저하지 마시고 자 오늘의 주저하지 마시고